그리고 그리고 유표군이 온다 유표군이 오면 막아야죠 아 저렇게 쳐들어오네 황충 있다 황충 붙어봅시다 자 여기서 그리고 병력우려 회복 한번 해야 돼요 어 맹독을 여기다 하나 깔고 얘가 가서 맹독을 먹고요 나머지는 병력을 회복하면 돼요 와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큰일났네 어 나 이거 본진 털리면 걔 쪽박인데 큰일났네 이거 털리면 쟤 병력 다 사라져요 이거 야 너네 지금 다 출전해야 돼 그럴 때가 아니야 나를 내 군단을 보호해야 돼 너희들 너희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아니 너만이 아니고 다 다 출전해 다 출전 다 출전해야 돼 다 출전해야 돼요 기병으로 기병으로 아 왜 창병만 훈련했냐 너는 전부 가서 막아줘 전부 가서 막아줘 제발 막아줘 이거 지금 못 막으면 큰일나요 아 이거 못 막으면 안되는데 꼭 막아야된다 아 아 버틸 수 있으려나 아 야 왜 안가 먼저 가야돼 독먹으려면 먹어야돼 먼저 가서 먹어야돼 아 못먹네 빠져 그럼 못먹으면 빠져 빠지고 이거라도 먹어 도전 마일 마일 도전 노인 상대가 됩니까 자 98 황충 황충 근데 아직 노인 아니에요 아직 지금 시대가 아직 점점 황충 도전 아직 200년도 안된 시대이기 때문에요 젊어요 반피 좋구요 네 지금 딱 아잇필이에요 자 4기 50 깎을 수 있어요 자 딸피 꺼지시구요 꺼지시구요 자 가게도 황충 가게도요 유표 유표 도전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유표는 일단 그냥 보내구요 동맞고 옵니다 동맞고 옵니다 동맞고 옵니다 동맞고 옵니다 동맞고 옵니다 동맞고 옵니다 위헌 자 위헌 오고 있어요 위헌 조은한테 깝치는거 위험하죠 위헌 조은한테 깝치는거 굉장히 위험하구요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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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착을 냅시다 너처럼 내가 죽을 것인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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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피 자 한방 부딪혔을 뿐인데 반피 방 공 필 박으면 거의 뒤졌죠 대답 이빨 이빨 우이 호 죽었어요 어어어 흠 대투 야 그리님 팔로 감사드립니다 흠 아우 깊어서 목이 매어서 위헌 또 뒤졌구요 이거 뭐 다 죽여 그냥 도까라 동맛이 어때? 그리고 천하무산까지 맞아볼래? 아 맞다 그리고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얘 아까 일기통에서 차려 깎였잖아요 이거 일기통 또 하면은 이거 죽을 수 있어요 이거 일기통 또 하면은 죽일 수도 있어요 잘하면은 자 두번째 일기통에요 황충하고 이번 판에만 특히 부상당했을 때 일기통 또 하면은 거의 죽여요 죽었어요 이거는 이건 뒤졌어요 아 안죽네 아 안죽네 황충 부상 안당했나요? 황충 부상 안당했나? 황충 세번째 이번에 살아서 못가요 황충 세번째에요 이번에 살아서 못갑니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아서 못가요 이때는 황충 삼투 잘 가시구요 자 다 뒤져요 다 뒤져 지금 유표군의 맹장 황충하고 위헌이 투맹장 아니겠습니까? 둘 다 죽었어요 첫 전투에서 첫 전투에서 다 죽었구요 아니 노인이 아니에요 노인이 아니고 아직 검은색 수염입니다 아 첫 전투에서 다 죽였구요 모쏠의 위력 다시 court 모쏠의 위력 와 그렇게 강력했다.